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동아시아사 해설을 맡은 길진봉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 굉장히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의 마지막 학평이죠 여러분 여러 번 학평을 봤겠지만 이번 11월 학평 특히 조금 뜻깊게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마지막 학평인 만큼 이번 점수가 조금 더 예민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다른 해설 강의에서도 누누이 강조하는 얘기지만 이 학평 점수 뭐 아주 필요 없다 쓸모없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너무 마음에 담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학평은요 이게 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약점을 확인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한 거지 이 자체로서 여러분들의 대학이 결정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1년이 넘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점수 혹시나 조금 아쉽게 나왔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 없고요 오히려 찍어서 어설프게 맞추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틀려서 내가 모르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으면 기분 좋게 받아들이셔도 되겠고요 너무 못 봐도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평이한 문제들도 있었지만 중간중간 지뢰같이 조금 애매한 문제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뒷부분 이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직 학습을 제대로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학평이 어떤 단원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1월 학평의 출제 범위에요 거의 전범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지막 5단원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대단원의 첫 번째 파트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와 냉전 체제까지 그래서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나 경제 그리고 동아시아의 갈등과 화해 부분은 빠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단원별로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1단원과 5단원의 문제가 가장 적습니다 1단원은 내용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적고요 5단원 같은 경우는 일부분만 극히 일부만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역시 문제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2단원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3단원이 내용에 비해서 문제가 조금 적게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근대사 파트인 4단원 4단원의 문제수 역시 꽤나 적지 않게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단원별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원입니다 자 1단원에서는요 나올 만한 게 나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1번 문제는 뭐 거의 고정이죠 신석기 문화나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찾기 문제 혹은 유적이 어디 있는가 지역을 고르는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신석기 문화 랴오 허강 유혹의 홍산문화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고정적으로 출제되는 주제이긴 합니다 흉노제국이나 한무제 진시황제가 거의 번갈아가면서 출제가 되죠 이번 학평에서는 진시황제의 정책을 다루는 문제 여러분들 아마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두 번째 단원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이한 점은 대외관계를 다루는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역시 관계사를 추구하는 동아시아사 과목 특성에 맞게 국제관계 대외관계를 다루는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이 두 주제 모두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출제 빈도가 잦은 만큼 여러분들 확실하게 학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율령이라든지 성리야 그리고 불교 이거는 뭐 한문제씩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죠 그리고 거란이나 서하 금과 같은 북방민족의 역사 중에서 이번에는 거란에 대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됐네요 역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영락제는 아주 자주 나온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꽤 중요한 특히 영락제는 정화의 원정과 결부지어져서 문제가 나오게 마련인데 이번 학평 역시 예외 없이 정화와 함께 결부지어서 영락제의 정책을 묻는 문제가 나왔죠 세 번째 단어 넘어가면요 이 부분은 이제 문제수가 조금 적습니다 문제수가 적은 만큼 정말 중요한 주제에서만 쏙쏙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7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대외 교류에 대한 문제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꼬아서 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빠져서 그나마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다만 이제 이 은류통에 대한 문제가 보통 이제 소스로 주어지는 것들이 뭐 이와미 은광이라든지 혹은 연음 분리법을 대놓고 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연음 분리법을 제시하긴 했지만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함으로써 약간 좀 어렵게 느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답 고르는 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시문이 약간 생소할 수도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마 제시문을 조금 생소하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단원으로 넘어가 보면요 4단원에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나올 만한 주제들이 나왔는데 조금 특이한 거는 이 13번 문제입니다 조선의용대의 조직 시기를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조선의용대는 이제 한중연합전선을 묻는 과정에서 이제 선지로 제시를 한다든지 혹은 중일전쟁 시기를 묻는 문제에서 역시 선지로 주로 많이 제시가 됐는데 이 조선의용대가 제시문으로 단독으로 출제되는 사례는 사실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13번 문제가 조금 특이할 법하고 이 13번 문제 난이도가 꽤 높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 좀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6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전반적으로 이 13번을 제외하고는 평이한 주제들 자주 출제되는 주제들이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단원이죠 5단원은 이제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문제 수는 적습니다 다만 이제 이 15번 문제 이 15번 문제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 15번 문제가 이번 시험의 킬러 문항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현대사로 갈수록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특히 연도도 굉장히 짜잘짜잘해지고요 전반적인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때문에 때문에 특히 이 15번 문제 어려워했을 것 같고요 19번은 어려운 문제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특히 선지들이 구분되는 선지들이 정답과 시기적으로 조금 동떨어있는 선지들이 꽤 나왔기 때문에 어려워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역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조금 생소하게 느꼈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늘 나오던 주제들이 나왔지만 중간중간중간에 어려운 지뢰같은 킬러 문항들이 약간 숨어있는 그 정도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유형별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유물찾기 문제 1번 문제 그쵸 늘 나오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문제가 되겠고요 대상을 설명하는 특정 인물 특정 국가 혹은 특정 제도 자체에 대해서 묻는 문제 굉장히 단순한 스타일이죠 이 대상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 문제가 아홉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주제문성 문제 어떤 왕주의 뭐 대외관계를 묻는다든지 어떤 사건에 뭐 영향을 묻는다든지 이런 특정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다섯 문항에 나왔는데 사실 요 세 개의 유형은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닙니다 역시 여러분들 이 동아시아 사회 백민은 바로 요거죠 시기 추론 문제 여기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또 여기서 1등급과 2등급이 갈리기도 하는데요 다섯 문항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3으로 올라가면 좀 더 어려운 동아시아사를 접할 수도 있는데요 어려워질수록 이 시기 추론 문항의 유형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아시아사를 공부할 때는 항상 사건의 맥락과 더불어서 시기를 명확히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문제 스타일로 분석을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11월 학평을 통해서 동아시아사를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요 일단 기출을 꼼꼼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시아사가 여러분 생각보다 문제 낼 소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 의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역사 과목 중에서도 출제를 굉장히 기피하는 과목이 동아시아사예요 낼 내용이 한정이 돼 있는데 문제는 늘 새로운 걸 창출해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 스타일이 변화될 수 있지만 결국은 나왔던 내용 비슷한 내용들이 또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번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동아시아사를 공부할 때 내용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더불어서 이전에 우리가 치렀던 여러 시험들 있죠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고요 생소한 사료가 나와도 그 안에서 내가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힌트를 뽑아내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 힌트가 될 만한 키워드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통은 두 개 이상 정답의 힌트가 드러나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료 처음 보는 지문이라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역시 동아시아사 고득 정보로 갈 때 가장 중요한 스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기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전근대 여기서 보통 전근대라고 하는 시기는 19세기 이전을 말합니다 19세기 이전 즉 1800년대 이전의 시기는 주요 사건과 흐름을 세기별로 나누어서 몇 세기라고 했을 때 그 시기에는 동아시아가 한중일이 이러이러 이런 왕조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 이러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어라는 식으로 세기별로 나누어서 바로바로 동아시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하겠고요 근현대로 넘어오면 사건의 틈이 굉장히 좁아지고 주요 사건들 같은 경우는 연도를 모르면 풀 수 없는 굉장히 좀 잔인한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근현대 시기로 넘어오면 주요 사건은 연도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이번 시험에서도 역시 시기출원 문제에서 연도를 파악했을 때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학습에 임한다면 동아시아사에서 좋은 결과 1등급 만점이라는 아주 환희에 가득 찰만한 그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문제풀이에 들어가서 이번 11월 학평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에서 만나자고요 안녕